오케이 그래서 민철이가 19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뿅 뿅 뿅 뿅 그래서 얘는 C 오케이 아까 나왔던게 똑같이 나와버렸네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치 C 그래서 EA는 뭐나 뭐가 된다 E나 E가 된다 여기서 뭐가 됐죠 E가 됐죠 바다란 뜻입니다 그쵸 C 오케이 요런 친구도 있긴 해 얘는 어떻게 읽을까 똑같죠 C 이거는 보다란 뜻이야 이건 보다구요 이거는 바다구요 자 이제 민철이도 아 이따 좀 이따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B 그러니까 이 책은 가운뿐이니까 EY나 E E나 E A가 다 E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B 벌이란 뜻이구요 그 다음 Green Green OK 그래서 EE가 E 됐구요 그 다음 이 친구는 Key 그래서 EY가 뭐 될 수 있다 E 될 수 있다 EA도 E 될 수 있고 EE도 E 될 수 있고 예 안녕하세요 key 그 다음 얘는 donkey donkey 그래서 NG랑 NK랑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NG는 뭐가 되구 K 는 NK는 그렇죠 다 똥싸는 소리네요 ok 다음 얘는 나뭇잎이란 뜻이 없고요. E가 뭐가 됐다? E가 됐죠. OK. 최빈이 공부하고 왔어? 네. 그럼 가져가서 시험치면 됩니다. 다음 얘는 Monkey 오 그렇구나. 그러면은 최빈님이 Oh my god. 자 이거랑 두 개의 헤드셋 책 밑에 하나 있을 거야. 큰일났다. 자 얘는 Monkey였고요. OK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Tree 그렇죠. Tree가 되죠. 나무죠. OK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ea 마시는 차를 Tea라고 합니다. Green Tea 한번 볼까? Green Tea Green Tea Green Tea 녹차를 Green Tea라고 하는 건데 녹차 알죠? OK. 그렇습니까? OK. 내 Green Tea가 쏟아다 뭐야? 쉬웠어 어려웠어? 쉬웠어 어려웠어? OK. 워크시스 까지가 찍어집니다. 그러면 안되죠. OK. 잘했습니다. 수고했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우리 민철이 이제 짝수니까 짝수 잘 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좋아해요. baik~~